핸드폰으로 보기 어려워 인형물품 뭐가 있을까요? 인형물품은 어디있을까? 인형물품은 이런걸로 표시 안되겠지? 아 여기서 늦게 나오는데 점프! 올라오나! 아우! 아! 젠장! 아! 이런! 아! 또 어딨어? 어딨어? 어디냐고! 안 보여! 아 이런! 뭐야 늑대 있어? 아 늑대가 있지 당연히 여기 계속 늑대가 있는데 득대 내가 담아줄게 됐어! 이걸로 안돼 펜으로 아! 아이커! 나와봐 어딨어? 나와봐! 나와봐! 내가 움직일게! 나와봐!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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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대야 맞다! 그죠? 구신아 나무박스 아 한국 돌아오셨군요 그렇군요 웰컴입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구신아 나무박스? 구신아 나... 뭐... 인양물품 주야 아 왜케 어두워 근데 저기으로 뛰어야되나? 뛰어봐 어 저기 뭔가 여기는 그건데 어... 다시 되돌아온건가? 여기 아니야 여기는 아까 시작... 어 이거 열어봐 안 열려 안 열리나? 아이씨 안 열린다 도끼가 너무 약함 그쪽 아니야 아니라고 아까 있던 데로 다시 돌아가 이 근처에서 막 돌아다니서 찾아야돼 불이 필요해 불이 필요해 불이 필요해 불이 필요해 줄 없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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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둬쳐봐 그래도 인양물품이 이러나봐 그렇겠지 아... 있잖아 도둬쳐봐 이거면 될거야 아... 그쪽... 야... 50 모아야돼 40까지만 모아봐 그쪽이 아니라니까 결국 돌아다녀봐 그렇고 더 잘 다녀봐 어...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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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또 왔잖아 아이 조지가 안 맞네 아 옆에 옆에 아유 씨 멋있어 됐다 다 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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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으면 되지 못하네 그쵸 고기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쵸 도끼 강화해야 돼요 인양물 좀 찾아야 돼 몇 개 더 찾아서 강화해야죠 후석 후석 다녀보라니까 후석 후석 여기도 가보자 후석 후석 가야 돼 위에도 올라가 봐 또 사원이야 또 사원이야 아 여기 인생이 없다 여기 뭔가 있다 집어봐 아니 아니야 이거 문서고 이쪽은 안 불쳐봐 불쳐봅시다 아이고 불어붙어라 됐어 찾았다 이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남았어 아까 있던 데로 아까 문 있던 데로가 화를 화를 마우스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진하는 거 아 또 왔어 어디 안 보이는데 아니었네 막아 있잖아 있잖아 조심으로 해라 안보여 아유씨 안보여 어딨어 아이씨 막다른거 아유씨 어 죽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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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그렇지 자 갑시다 그렇지 고기 그렇죠 마우스 파워입니다 마우스 파워 이제 조준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 늑대 되게 많네 여기 그러게 어 여기도 있었구나 자 그래 다 있다니까 또 있는거 같다 여기인가 오르렁 소리 나는거 같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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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거기잖아 아 여기 가서 가고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 좋아요 인양물품 업그레이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해 해 오예 강화 예스 강화했스 인양물품으로 좋아요 가 그러면은 요런거 열 수 있나 혹시 열어 열어 하다나 눌러야지 가 가 가 가 놀아 좋아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가 렛날라 다시 시도해볼까 상자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야 여자 열어봐 오 잘한다 자진방아를 돌려라 자진방아를 돌려라 자진방아를 돌려라 자진방아를 돌려라 보지 봐 침실적인 힘이라고 하는 소란 엘멘톡 여자앞으로 힘을 가졌다면 언제가 네 마녀로 물렸을걸요 말도 안될것 같아 보이지만 가능성이 회사에선 안되네 생각이라 아직 배울게 많아 가거 라고 말하는거야 인약물품 50개 추가됐구나 아..아까 큰지 habe 한 걸튠 academy 인약물품 많아 우아 정말 흐미코였어 이 잔대가 촧을 보세요 왜 아직까지 숭배를 받고 있는건가요 히 ultimate 열람갔기진 Paradigraf 이건 아틀라티스 찾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건 진짜나요 전설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로 또 가요 어서와 너희 친구가 다쳤어 놈들이 믿으면 안돼요 총 갖고 계시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네 소용히 따라와 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다시 우리를 당신의 지도자에게 들어간다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? 안돼 안돼 내가 해결하겠네 잡혔어 잠깐 주워봐 묵힌다 그들이 자랑하는대로 해 시키는대로 해 뭘 시키는대로 해 아이고 어이구 잡혔다 어시하워한다 이 사람들은 어시하 사람들이었구나 아하 행신들이 누구에요? 보관하는게 뭐야? 공기야 좀이라도 문제를 이렇게 연판을 줄게 종이하라고 했잖아 어 삼성완대 삼성완대 어? 나라를 놔줘 놔 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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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대로 둘러싸 포올려라구 깜 때렸어 엄죽이지마 최소세상 헉 어떡해 엄버 죽여 어떡하지 움직이지 말라는데 움직이고 있어 가 움직여 움직여 엄패 엄패다 빨리 그렇지 오 어떡해 그저 박사 저놈 저기 천천히 가 빨리 가라고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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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잖아 거기는 걸리잖아 아 아 갑다봐 엄패하라고 엄패 아아 목에 맞았어 오빠 잘했잖아 그러니까 가는게 저쪽으로 가라 요쪽으로 숨어갈거라는거지 그렇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봐 그렇지 걸리면 안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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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이쪽이쪽이쪽 아니 걸리잖아 거기 어떡했어 도망쳤나봐 여기다 안농어있어 가 가 가 봐봐 엄패할 때가 어딨는데 봐봐 갈 수 있는거 아닌가 이제 사망장면이 지나칠 수 없죠 어디로 가 가 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지 아니지 사람 보고 아 아 아이 또 죽었어 목에 화살 박혔어 아 어디로 가 주인공이 죽는 방송을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 가 가 가 가 올라가 어 정말 리얼하게 운탈 소리 아 총수음 난 난리낸다 어딘고가냐 어디로 가냐?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저쪽으로? 여기 뛰어가! 죽었잖아! 없잖아 죽음은! 그치 걸린 놈이야 더 있어!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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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그 안에 들어가라고! 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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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붙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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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있어! 지금 앞으로 살짝 가! 여덟아 붙어있어! 아 안돼! 나 찾지마!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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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올라갔냐고? 아 이쪽으로 가갖고 이쪽으로 가라고! 가 가! 오른쪽! 오른쪽 오른쪽! 이리 나와! 나오라고! 가! 가! 어디로 가! 아니 봐봐! 가 가! 은폐에 숨어있어!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! 저 안으로! 부서에 들어가라고! 들어가라고! 이제 숨었다! 그렇지! 이 부정 가자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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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!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형 찾아봐! 큰일 났다! 잊어봐! 안돼! 뭐! 이봐! 누구도 탈출할 수 없어! 아! 저 육아! 나와! 나와! 나오라고 이 여자! 나 슬픈 소리가 신고 honesty! 아! 아니! 몹졸아 죽였잖아! 아! 아! 죽는다! 아! 이렇게도 죽는구나! 아니! 아냐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거야 풍풍경전인가요? 아우! 자로 자로! 아우! 바로 머리를 쏜다고 하려나? 아우! 아 다시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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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